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가 완전히 메롱이죠. 내년에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이클을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되겠죠. 울트라 버블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다가 실제로 울트라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정말로 오랫동안 크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 봐라 내가 하락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울트라 버블이 꺼지려면 아직 멀었다. 이제 다 박살날 거다. 해외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거 봐라 내 말 맞잖아. 내가 바로 전문가야.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내 말 듣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미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요. 정말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락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버블 터진다고 해서 이렇게 터졌고 더 하락한다고 하니까 아 정말로 크게 내년도에는 박살이 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로 워렌 버핏보다 더 투자에 잘할까 피터 린치보다 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 그럼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시기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 주식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현금으로 100% 지고 있다가 정확하게 바닥에 딱 왔을 때 그래 지금이야 하고 전부 다 매수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시경제요.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움직이죠. 워낙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엄청난 데이터들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되겠죠.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앞으로 이 거시경제가 어떤 식으로 언제 갑자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당연히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이번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땠습니까? 이번에 시장의 분위기가 실패지수가 잘 나왔죠. 아마도 잘 나올 거다. 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예상대로 잘 나왔구나. 하고 나스닥이 4% 정도 올라서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워로 이제 두 달 이상 두 달 연속으로 CPI 지수가 소비자문가 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빠르게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쯤까지 갖다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해 줄 거라고 대부분 다 기대를 했죠. 대부분 다 기대를 했지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또 다 다르죠. 파워로의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꽤 괜찮았어. 그런 부분까지 다 더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지 않겠다. 그래서 좀 외파저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장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게 불과 저번 주입니다. 불과 저번 주.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울트라버블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야. 거봐 더 하락하지. 이제 끝장났어. 지금은 주식을 다 팔 때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정말 투자의 대가들은 정말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 버릴까.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폭락이 이미 일어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런 곳에 꽂혀가지고 저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 지금이라도 팔아놓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선행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삼선 전개하면 아주 경기 관련주죠. 아주 경기가 올리는데 얘를 한참 오랫동안 제가 판너블 계속 해와서 이 느낌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치죠. 이때 정말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정말로 안 좋아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내려서 2년 내내 내리고 1년 내내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공매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내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땅굴 파고다가 내려가죠. 내려가는 차가다가 또 올라오는 차가다가 또 내려가죠. 이 정도면 바닥이겠죠.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된데 여기 팔았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위에서 물려있다. 다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아니면 살 수 있겠죠. 삽니다. 샀는데 그 다음에 또 내려줘. 그 다음 날 그래도 버텨보자. 올라가겠지. 올라가죠. 그래.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다시 내려가죠. 또 이렇게 내려가면 안되겠다. 또 팝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한번 딱 되어버리면 심리 자체가 아주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묵직해지지 못하고 한번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직 바다 아닌가 보다. 다시 팔아. 또 팝니다. 이렇게. 그렇게 손실이 더 축적이 되죠. 더. 그럼 이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지? 또 올라오네. 올라오나 올라오나 하다가 기다렸다가 안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하다가 계속 올라오면 또 삽니다. 여기서. 그렇게 주식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사니까 또 떨어지죠. 이렇게. 큰일이야. 이거 왜 이러지? 또 빠지죠. 더 빠지죠. 여기에서 물렸다. 여기 시점이 HB시점이 여기라고 하더라도 강월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빠지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는 돈이다 그러면 강월딩이 답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이렇게 파동을 타죠. 이쯤에 또 특유의 라인이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 더 내려가 버리죠. 여기라도 팔걸 그랬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게 왜 그러냐. 팔고 나서 현금으로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바라보면서 더 빠질 것이야. 더 빠질 것이야. 그러면서 현금을 지고 있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는지. 어디 뭐 다른 거 홀라당 샀겠죠. 또 다른 거 다른 거 사가지고 또 다 까먹고 있겠죠. 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이제 바닷권에서 단타로 변화가 생깁니다.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이 바닷권에서 단타정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 홀딩했다면 더 빠질죠. 여기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차가다가 한 번 더 내려주면 여기서는 정말 못 견디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팔까만큼 고민하고 있는데 팔았다면 다행이다. 잘 팔았다. 하는 기간이 한 두 달 되겠죠. 내일 봐봐. 내가 팔고는 여기서 다시 살 거냐 이겁니다. 돈으로 들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려갔다 그러면 다행이죠. 두 달 딱 기다렸다 이거 샀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팔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면 버틸 수 있느냐 이거 못 버티면 어디 다른 주식 사겠죠. 그렇게 단타가 받아있어요.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죠. 몰라. 난 지금 저 위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얘기하면 될 거야.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갔을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겁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도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두 달 동안 계속 더 빠져도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기 맞죠. 여기서 사가지고 두 달 동안에 물을 먹었지만 결국은 올라갈 만한 주식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매수기 맞죠. 얼마나 잘 샀습니까. 여기 샀으면. 한 두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좀 고민이 되고 힘이 힘든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위에서 샀다가 여기서 물 타가지고 그래도 편도 많이 낮췄네. 그리고 아니면 신규 진입했네. 매수기 맞죠. 매수기 맞죠. 또 쭉 내려줘. 아 몰라. 계속 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하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샀더니 여기가죠. 사놓고 한 1년, 2년 또 잘 버텨냈더니 엉덩이로 투자를 했더니 여기 수익이 도대체 얼마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위치죠. 엄청나게 하락이 크게 일어나 있는 상태죠. 시장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많이 더 빠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때가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증시가 다 박살이 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아예 쓰지도 쓰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지금 전부 다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다 박살나고 있는데 물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이제 슬슬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는 침체가서 끝장났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금리라는 부분을 또 이용을 해서 경기 부양측을 막 쏟아내겠죠. 그러면 시장 지급은 큰일 나다. 비상의 위상. 물가는 이제 더 이상 물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경제하고 기업들의 이런 부분하고 경제성장률이 완전히 역성장해서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수익은 박살나겠지만 희한하게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더 박살나는데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아 그렇구나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내려가봐. 더 내려가면 여기서 밑에 왕창이 내가 10억 사버릴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걸 가지고 못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심리관리를 정말로 잘할 때입니다. 정말로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다. 귀에도 안 들어올 거고 다 지금 욕하면서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진영호의전 욕하고 또 누구 욕하고 하면서 계속 튕겨져 나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그릇이 그만큼인데 어쩌겠습니까.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내심 여기서 같이 똑같이 투자했는데 가다가 끝내기 위해서 못 견디겠다. 이거 아무래도 사기 같아. 매도한 한 사람 아이 몰라 엉덩이로 투자해. 끝까지 간 사람 완전히 바뀌죠. 마이너스 40% 137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데 더 내려가려면 내려가 봐. 이렇게 완전한 벽장을 부릴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